오늘 좀 괜찮아요? 네? 이런 일에 가로 있었다면 대신 불치고 예전에 무통장에서 나왔었는데 귀를 좀 훔쳤어요 하지만 다른 담당자를 붙여야 하셨습니다 보수공사 안했지? 솔직히 몇 장 빼고 다 가짜다고 다른 담당자도 잘 못하겠어요? 아니에요! 이런 일은 진짜 없어요 지금 대표님 로맨스 경영 프로그램 나가는 거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입이 있어요 저요. 제가 잘할 수 있어. 나도 소민씨가 소민자라고 들어가지. 시우랑도 가깝고. 유수양은 더 가까워졌어요.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대표님. 그런 거는 아니든 소민씨 의사가 저한테 안 들어가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더 먹게 했고요. 지금 마샤 시그컬이. 내가 이렇게 통 내내. 대변아. 지금은 굉장히 좋아. 지금뿐이야. 네. 키보드. 프라이드가 없을 것 같진 않다. 그냥 뒤에 어차피 잘 나가는 건데 약간은. 어차피 잘하니까. 있으면 하는 곡 중에 딱 이거 하나 불러줄만 하더라고요. 진짜 욕구 되겠어. 지금 그런데 내가 하면 좋아질까. 내가 안 주겠다. 감사한 걸로 알게. 나는 그런 말들을 굳이. 직접 들어야. 직속이 풀리는 생각을 안 해. 다만. 다만. 지금. 저는 안 주자마자. 제가 먼저 하고. 저는 다시 한번 오게 하는 거 같아요. 근데. 이민혁의 호일은 아버님의 사랑을 좋아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우는 또... 이민혁의 호일은... 뭘 불러오는 게 괜찮아봐 나 근데 사라지는 빛에... 나도 가사 아니지... 아니 가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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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 쟤.. 유니혁의 호일은 와지... 유리아이 호일은... 가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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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왜 귀에 안 돼? 지가 혼내나서 안 와요 왜? 가사만 불러요. 원래는 신경을 부르는 거예요. 가사만 불러요. 가사만 불러요. 자기 동의를 하는 거구나. 기초크는 거 모으신 타임입니다. 기초크는 거 모으신 타임입니다. 흥이하게 오신다. 까마짐을 찾는 적. 사랑해. 아 근데 되게 호눈가 떨어져요. 아 뭐 빨리빨리. 뭐 야. 사진 찍어 공개하려고 되게 신뢰한 듯이 하다가 노래가 별로 안 좋은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. 미쳤다. 근데 뭐 거의. 저게 저게 카메라가. 아. 더블인데 더블. 와. 이거 해요 진짜로? 와. 와. 강남이 짭척다리. 강남이 짭척다리. 강남이 이거 몰라요 진짜로? 진짜로? 와. 와. 젊은이 탈락이다. 어. 어린데 몰라. 이거 만약에. 이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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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팀이 안 봐? 와. 이거 우리 언니. 얘네 팀이 아니야. 진한 수만. 진한 거 아니에요. 언니. 한 팀이 나온다고요.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붉은이 아니라고요. 아. 어떻게. 티비를 안 봐? 얘네가 티비를 안 봐서. 어. 진짜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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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서. 미쳤는데? 진짜 이게 끝이야? 빨리 풀버려 내놔 도쿵할 때 생긴 찍는다는데 나는 그게 아니네 그러게 30초를 너네 머릿속에 달고 잠깐만 머리가 아니라 마이티 이런데? 다시 한번 들어볼까? 아 진짜 싫어 아 진짜 싫어 아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잖아 정말로 하자 정말로 하자 정말로 하자 정말로 하자